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엘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엘 유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상식 11월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대선 후보들이 속속 대진표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들의 중심이 그쪽 정치 쪽 뉴스로 많이 기울어져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너무 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상식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사를 접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숨어있는 필요한 기사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기사거리들을 쏙쏙쏙 잘 뽑아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 분야별 균형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사상식 강의 여기서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팬데믹 상태가 와가지고 맨날 뭐 팬데믹 얘기하고 매달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들기로 예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태로 좀 불안불안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코로나 관련된 기사 이거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바로 봤던 기사 중에도 뭐 한우데이 같은 거를 이 대형마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반값 한우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대요 한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반값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구조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밀려났다는 거죠 이제 온라인 마켓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라도 좀 해서 미끼 상품을 걸어서 매출을 좀 신장시켜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11월이 되면은 아무런 빨간 날이 없잖아요 아무런 빨간 날이 없어서 이게 이제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또 이게 죽음의 달인데 그런데 그런데다가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마트들은 예전같지 못한 이런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제 변화가 상징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계 각층 이 뭐 각 분야별로의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다음 달 후에 이제 소개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또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또 쏘아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숨가프고 가파르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속에서도 이번 후에 우리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커버스토리로 가보니까 노벨상 수상자 발표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노벨상이 뭐라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상이잖아요 상인데 상에 뭐 눈이 멀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와 가정에서나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도 이 영예로운 상들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뭔가 이제 우리들끼리 자축한다라고 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또 이제 명예를 거기다가 또 부여해주고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이거에 선정 안 됐다고 좌절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몇 명밖에 없어 갑자기 여기다가 벼랑간에 국가주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촌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굉장히 이게 권위 있는 상으로 이제 자리 잡은 거잖아요 노벨상 같은 경우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상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쪽에다가 지금 서구사회 이게 서구사회 관점에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서구사회가 어느 분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상이다 그러면 이제 문학의 어떤 흐름 어떤 메시지를 위안에 담는 것을 원하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죠 노벨 평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사회 관점에서 평화를 논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한계가 있는 상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아 이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읽게 하는 하나의 힘이 있죠 경제학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상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흐름이 좀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주류 경제학들에다가 상을 주다가 최근에 10여 년 뭐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행동 경제학 쪽으로 넘어와서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이끌어졌던 쪽에 관심을 갖고 이쪽에다가 상들을 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도처에서 우리 지구 곳곳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인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고 올해 또 상을 수여해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알아내는 것도 과학도 과학대로 어떤 진전이 있는지 우리가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업적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인류의 기여한 분들에게 우리가 또 존경심도 좀 같고요 박수 쳐주고 이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노벨상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벨상의 뭐 기원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또 이 읽을거리에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개탄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던 이 노벨이 이게 자기의 재산을 이제 털어서 유언으로 이 상을 제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여섯 분야에 걸쳐서 수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상이 이제 마지막에 합류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섯 분야에 수여를 해주고요 특히 이제 과학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과학 쪽이 중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되 거기에 이제 평화상, 경제학상 같은 것들이 와서 붙었죠 문학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해서 이제 여섯 부분에 걸쳐 수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과학 분야가 세 개가 되어 있긴 하네요 지금은 이제 균형은 이뤄 있네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사람이 어떻게 온도와 촉각을 느끼는지를 규명했대요 어떻게 온도와 촉각을 느끼는가 예 이거 저는 그냥 뭐 잘 못 느껴서 아 추운 건 잘 느껴 추운 건 잘 느끼는데 나머지 감각이 부족한지라 내 감각 신경 쓰기도 참 어려운데 이분은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를 규명을 했대요 데이비드 줄리어스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뎀 파타프티언 이라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물리학상은요 기후변화를 예측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나베 슈쿠로 성함도 좀 어려워요 클라우스 하셀만 이분들이 이제 또 받았고 복잡계 이론에 공헌한 조르조 파리시 등 3인이 선정됐다 이렇게 됐는데 복잡계 이론은 일종의 이제 이게 이게 보면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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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하나의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밝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이제 혼동에 빠져있다 이른바 카우스 이론 같은 것도 연계가 좀 되는데 그런 속에 빠져있지만은 나름의 규칙성 법칙성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지금 복잡계 이론은 좀 뭐 꽤 유행하기 시작한지 꽤 좀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이것도 예 그러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건 말 그대로 복잡계니까 밝혀야 될 것들이 수두룩 빽빽이겠죠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헌한 업적을 기려서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상 수상자는요 탄자니아 난민 출신으로 탈식민주의 문학에 천착한 압둘라자크 구르나 아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난민 문제 난민 문제에 많이 좀 집중해서 글들을 써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국 연락이 간 거예요 연락이 갔더니 이분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나한테 나한테 그런 걸 줄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화를 냈대요 야 너 이런 전화 하지마 막 끊어버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얼떨떨하다 이런 거가 이제 인터뷰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압둘라자크 구르나 이분이 이제 수상을 했고요 평화상은 이제 탐사보도 기여를 높게 사서 마리아 레사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 무라토프에게 수혜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갖고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 속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받게 됐는데 기자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은 너무 열악해져가지고 제가 뭐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라인 시대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 저 자체의 수익 구조를 못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언론 환경이 키보드 워리어가 돼 있는 셈이죠 지금은 보면 기자들이 발로 나가서 발품 팔아서 취재해가지고 사실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탐사보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기사들을 잘 못 만들어내고 지금은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SNS에서 딱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같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배설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SNS들을 막 긁어다가 그걸 기사화하고 그거를 또 클릭이 많이 나오면 그만이니까 이거를 포털사이트에서 또 상위에다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정보에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짜증나요 가끔 보면 내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싶은 거거든요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가 말이에요 유료화에 성공하면서 양질의 기사들을 계속 만든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무료 버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클릭수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광고 떼어주는데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하고 제목 장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자가 기자가 아닌 거죠 이제 기자는 뭔가를 가서 취재하고 기록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대신 물어보고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된 거를 막 인용해가지고 막 내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막 어떨 때는 자기의 바람을 막 쓰는 거 같은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고요 아주 요즘에 언론 환경이 과제가 많아요 과제가 많은데 뭐 당사자들이라고 꼭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기자가 될 때 그 포부도 굉장히 컸을 텐데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얻은 건데 타이틀을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기자가 되는 거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 이런 상황이라 본인들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쪼갰지 쪼가지고 하루에 막 몇십 개씩 글 쓰고 이렇게 되는 환경들이 와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이게 취약해져 가고 있고 여기도 이제 봐보세요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제 거대권력에 맞서가지고 이 탐사보도 하고 어 이런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말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기자의 역할이고요 그거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밝히라고 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사실은 기자들도 일개 뭐 회사원입니다 뭐 뭐예요 뭐 공무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뭐 국가권력 뭐 선거로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뭐요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엄청난 권한을 줘요 기자들이 가서 아무데나 막 마이크 뒤밀고 취재하고 막 이럴 때 어 그거에 공신력을 실어주잖아요 그 실어주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또 생계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고 그런 거를 뭐 정치 영역도 따로 있고 뭐 다 권력의 영역은 따로 있지만 그 바깥에서도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대신해 주라고 기자들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두테르테 뭐 아시잖아요 두테르테 이러면 대선후보들끼리도 너 두테르테 같아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야 두테르테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외교결의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워낙 이제 거친 캐릭터로 정평이 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총기도 허용되어 있고 각종 그 강력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 직권 처분해가지고 막 어 총 쏴서 막 사람들 막 죽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범죄를 다스리겠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고요 인물이 캐릭터가 민주주의랑은 좀 거리가 좀 느껴지는 분이긴 하지 그래서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맞서서 탐사보도하고 비판적 보도를 이어갔다 러시아 같은 푸틴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캐릭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 헌법도 자기 맘대로 막 조물닭 조물닭 하면서 자기가 뭐 어 대통령하다가 연임제한 걸리니까 막 총리도 했다가 그때는 또 총리한테 권한을 실었다가 다시 또 법 개정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것도 연임제한 철폐하고 막 죽을 때까지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강력한 자기네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냉전체제 때 미국과 맞섰던 그런 소련 시대를 갈망한 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엿 벗겨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푸틴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헌법 개정할 때도 그냥 그걸 내비로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그 러시아도 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노벨경제학상은 잠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최저임금제 문제 어 최저임금이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어 이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게 줄기찬 주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 3년 전쯤에는요 어 페 저 뭐야 저 뉴스만 열면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가 메인이었어요 계속 거의 1년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최저임금 너무 오른다고 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10분 이해가 되고 어 그런 염려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한계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어 그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 요게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요 최저임금 감당이 안되니까 어 아주 소기업 이런 데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기업들이 존속하는게 옳으냐의 질문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최근에 뭐 또 대선후보가 음식업 같은 거 요식업 같은 거에 진입할 때 장벽을 좀 세우게 세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런 논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게 일종의 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도 있지만 온정적 간섭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는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간섭하는 측면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경계해서 어느 정도 선을 갖는 규제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건 우리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인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무가내로 다 이제 뭐 직장에서는 뭐 그죠 구조조정이네 뭐네 그래서 또 비정규직이네 뭐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나이 들어서 어디 오라는 데 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영업으로 다 뛰어드는 구조이고 자영업에서는 또 무한경쟁을 하다가 망해먹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너무 가게들도 많으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이런 상점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는 그 집에 공사를 할 때에요 기존에 가게가 있을 때는 제가 잘 모르는 가게들이 더 많고 공사를 하면 여기 뭐가 있었더라 그 틀에서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망해나가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자유시장 경제니까 맡겨놔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거는 좀 사회적 논쟁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논쟁들이 원래 선거 기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떤 경우에 좀 들다듬어진 것까지 막 튀어나와서 논쟁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나름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야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논쟁거리가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럼 나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지 않냐 하면은 거기에 연동해서 그 다음 대안을 국가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자유시장 경제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살아야 돼 이런 기조를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세상에는요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그러면 일자리가 아예 절제적 총량 자체가 줄어들 텐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는 방식이 통할까 이런 또 화두도 던져볼 만한 거죠 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튼 고민거리인데 최저임금 문제가 고민거리인데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린다 할지라도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주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식의 소득주도성장 더 나아가서는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었던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인 건데 이게 이제 총수요 정책이라 그래서 총수요를 늘려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어이 먹히더라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가 창출되고 그 소비가 창출되면 일자리를 또 다른 쪽에서는 지탱해준다 이런 거겠죠 어디선가는 사람을 잘라낼 거예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절대 총량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입증한 이제 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데이비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 분석에 대해 방법론적 기여를 한 조슈아 앵그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휘도 인번스가 이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벨상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가보면요 초기에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다섯 부분에 걸쳐 수여되다 69년부터 경제학상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노벨상은 단체한테 주기도 합니다 세계평화에 기여한 단체에 주기도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개인만 선정되게 돼 있고요 이게 공동 수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공동 수상하면 그 10억 원 정도 되는 그 상금을요 나눠 갖는 거죠 죽은 사람은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생전의 후보자로 지명됐다면 사후에 주는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이 12월 10일에 이루어지는데요 평화상 시상식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스웨덴 스토콜룸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뭐 노벨상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한번 그 재임 중에 받은 바가 있어서 그때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 이것만 노르웨이에서 하는구나 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노벨상 수상 재개는 900만 스웨덴 크로나 네 뭐 환율 때문에 한 10억 원 안팎인데 한 11억 원쯤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수로 나눠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 경제사 경제학은 스웨덴 왕립 과학원에서 그리고 생리의학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에서 선정하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다섯 명의 위원회가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노르웨이에요 스웨덴 한림원은 탄자니아 국적의 난민 출신 소설가인 압둘라 자크 구르나 노벨평화상 수상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식민주의 영향과 난민의 운명에 대한 단호하고 연민어린 통찰을 선정 이후로 설명했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1986년 나이지리아 출신 원래 소인카 이후에 35년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올해 노벨경제학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앵그리스트는 의무교육기관 확대가 미래의 수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자연실험을 통해 학교의 자원이 미래 노동시장 내 성공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러면 자연실험이 어떤 개념인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실험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인위적인 어떤 실험의 환경을 조성해서 하게 마련이지만 자연실험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실제 사례에서 그걸 실험처럼 받아들여서 연구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논쟁이 기본소득을 주면 기본소득을 주면 어떻게 된대요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뭐하려고 노동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를 견해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요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아 이게 유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구나 이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흐름을 반영한다니까요 이렇게 된 지 꽤 됐어요 유럽 쪽은 미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잡히고 있고 재미난 것은 이런 연구가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저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찬반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선택이고 각 국가의 선택이지만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사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많이 세고 있구나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벨상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커버스토리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